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것은 배고 닌자고 2021년 신제품 소개입니다. 72730 에피베테스트카이 vs 해볼 방사입니다. 부품수는 61개이고 예상가격은 19,900원입니다. 72731 에피베테스트잔 vs 닌드로이드입니다. 부품수는 57개이고 예상가격은 19,900원입니다. 72732 에피베테스트J vs 뱀부족입니다. 부품수는 69개이고 예상가격은 19,900원입니다. 72733 에피베테스트 vs 고스트 워리어입니다. 부품수는 51개이고 예상가격은 19,900원입니다. 에피베테스트는 에픽트 바치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72735 원소토마먼트입니다. 부품수는 283개이고 예상가격은 49,900원입니다. 새로운 원소 마스터와 고스트 인자가 멋있는 것 같습니다. 72736 코레 볼더블레스터입니다. 부품수는 449개이고 예상가격은 59,900원입니다. 볼더블레스터가 멋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72737 엑스원 닌자차전입니다. 부품수는 599개이고 예상가격은 69,900원입니다. 71738 잔의 타이탄 매그 배틀입니다. 부품수는 840개이고 예상가격은 79,900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레고 닌자고 신제품에 대해 소개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